네, 여기 빙어 낚시 의자들도 많아요. 굉장히 쌉니다. 변짓대도 많아요. 빙어 통도 있어요. 빙어 낚싯대도 있어요. 바늘도 있어요. 다침대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곤쟁이와 어븐도 있어요. 구덕이 언니 있어요. 오늘은 12월 30일이거든요. 어저께 저녁부터 강추위로 인해서 얼음이 녹았던 게 다시 얼었어요. 그래서 빙어 얼음 낚시가 일부분 가능해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대물나라에 인근에 오면 5, 6군데에 빙어 터가 있거든요. 가깝고 멀고 중간이고 뭐 그래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가까운 데를 가냐, 먼 곳을 가냐. 얼음이 좀 얇다, 안 얇다. 아니면 고기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사람이 많다, 적다. 이런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군위권 빙어 터가 5, 6군데 꽁꽁 얼어갑니다. 완벽한 얼음은 아니지만 탈 수 있을 만큼 얼어가고 있으니까 빙어 낚시 오셔도 됩니다. 상의 문우여고 가셔요. 갓대물나라로 꾹꾹합니다.